6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암송할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 게시록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기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책망만 드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기아 교회가 우렴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드는 서머나 교회가 왜 이런 환란과 궁핍을 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환란과 고난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도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환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탄생한 그 순간부터 환란과 시험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교회인 일곱 금초대 사이를 친히 운영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약하고 불안전해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초태를 옮기신 교회는 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어원은 모략이라는 미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모략은 압력을 가해서 깨뜨리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액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략은 고급 향수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중요한 시점마다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가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모략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네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백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모략과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생애도 모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략은 압력을 받아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아름답고 고귀한 향품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뜻을 가진 서문화 교회가 바로 이런 환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략이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서문화 교회도 환란과 궁핍으로 부서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의 환란과 궁핍을 안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안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가 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환란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가 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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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